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2023년 4월 26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청년권대 장경태 의원이 또다시 저질 황당 발언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하나 보시죠 뉴스 기사인데 장경태, 윤, 화동 뽀뽀, 성적 학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떻게 대통령에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싶은 이런 수준이죠 완전히 막장 국제 망신을 살 이런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화동, 즉 꽃을 든 아이에게 뽀뽀를 함으로써 성적 학대를 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목 보시면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이 아니 머리에 포르노밖에 없느냐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제 24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공군기지에 윤 대통령 내외가 도착한 모습이죠 미국에 도착한 대통령 내외에게 미국의 아이 두 명이 다가가서 꽃을 건넸습니다 자 그래서 환영 인사를 한 것인데 김건희 여사에게는 남자아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여자아이가 각자 꽃을 들고 건넸겠죠 자 이에 화답하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에게 볼에 뽀뽀를 하면서 이렇게 토닥여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게 성적 학대라고요?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 이 정도면 지금의 민주당은 완전히 국정방해세력 대한민국 정상외교 방해세력이죠 정말 아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금 저걸 보면서 아니 아동에게 볼에 뽀뽀를 한 게 이게 성적으로 학대를 한 거다 지금 이게 참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도 청년 정치인이라는 장경태 의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경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화동 볼에 입을 맞췄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입술이나 신체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도 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이 정도 되면 이 장경태 의원 머릿속에 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는지 정말 아주 한숨이 나올 지경이죠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키스니 아동학대니 성적 학대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까 아니 마중 나온 아이가 꽃을 건네면 저런 식으로 포옹을 해주고 볼에 가볍게 키스하는 것은 관행이죠 외교적 수사 외교적 인사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만 저렇게 합니까 각국 정상들 거의 저런 모습이죠 아니 그러면 거의 모든 이 서방세계의 정상들이 전부 아이들에게 성적 학대 성추행을 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인가요 아니 이런 저질 이건 막장이죠 어떻게 이런 주장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해찬 의원은 아니 머릿속에 든 게 포르노밖에 없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작년 11월 캄보디아 순방을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장경태 의원은 빈곤 포르노직으로 간 거냐 무슨 컨셉 사진이냐 이런 식의 저질 비판을 했다가 지금 고소까지 당했죠 아니 그러더니 정말 그 입이 어디 가질 않습니다 완전히 이걸 다른 나라에서 이 기사를 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21세기 대한민국 수준이 아니 좀 나온 줄 알았더니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해찬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사진을 소환했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부시 대통령도 저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한 거냐 아니 미국에 살아보지도 않은 살아본 적도 없는 장경태 의원이 미국에서는 이러면 큰일 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정말 우스울 따름이죠 자 장해찬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성적 학대를 한 것인가 이따위 저질 비난을 제1야당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게 민주당 수준이다 장경태 의원은 머리에 온통 포르노나 성적 학대 같은 생각밖에 없느냐 욕구 불만인가 욕구 불만인가 양심이 있다면 당장 국회의원 사퇴하라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아니 지금의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외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뭘 가지고 꼬투리 잡을까 여기에만 지금 연구하고 몰두하고 있죠 자 어제도 정말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정말 황당한 헛발질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거꾸로 읽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넷플릭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걸 또 비판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해외에 투자할 때냐 투자를 유치해 와야지 왜 넷플릭스에 투자하느냐 이런 글을 올렸다가 아주 빛의 속도로 삭제를 했는데 아니 잘못 알고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글을 올렸으면 창피한 줄 알고 사과부터 해야죠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글을 올려서는 아니 뭐 넷플릭스에 투자 이거 다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당이 정해진 사안인데 생색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사진 찍기 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는 양이원영은 후쿠시마에 아무 준비도 없이 가가지고 도쿄전력에서 경비원한테 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망신을 자초한 사람이 누굴더러 지금 욕을 합니까 그래서 어제의 양이원영 오늘은 장경태 의원까지 이젠 하다 하다가 화동, 꽃을 든 아이에게 아니 꽃을 건네주니까 반가워서 토닥여주고 인사를 한 거 가지고 성적으로 학대했다 아니 이게 정말 한숨만 나오죠 자 지금 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전부 아니 어쩌다가 지금 민주당이 이런 수준이 됐느냐 한심해야 하는 이런 댓글이 수두룩합니다 자 댓글 몇 개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저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자 보시면 와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네 야당이 지금 하는 게 대체 뭐냐 대통령이랑 영부인 인격모독 발목잡기 말고 뭔 정책을 제안하냐 뭐하냐 대체 자 두번째 아 웃겨 이번엔 또 화동 포르노 아 장경태 무식하면 용감하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외국문화 모르면 아는 척 하지 말고 돈봉투나 받으러 다녀 자 저번에 쪽다 팔려놓고 또 나댄다 크크크 경태야 입 입 입 항상 입이 문제죠 아니 빈곤 포르노 김건희 여사가 정말 선의를 가지고 이 심장질환 아이를 돕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걸 빈곤 포르노라고 정말 비아냥거리고 결국 그 아이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심장병 수술까지 해줬죠 그래서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덕담까지 김건희 여사가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빈곤 포르노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자 또 다른 댓글 진짜 심각하다 나라 걱정은 안하고 어떻게든 정권 흠집내기에 혈안이네 뻘소리 그만 좀 하세요 꽃다발 주는 아동이 귀엽고 감사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동이 당신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아동성 학대로 보여요? 시비할 걸 시비하세요 배 아프면 약사 드세요 보자보자 하니 너무 심하고 거짓말한 죄로 피의자된 마당에 검찰 조사나 잘 받으세요 자 뉴스시스의 저 기사에도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수준 솔직히 나도 중도 좌파인데 장경태는 정신질환자 같다 한심하게 짝이 없음 이쯤 되면 장경태가 변태 아닌가? 어떤 정신병에 걸리면 저런 망상을 하게 되나요? 진정 장경태 정신세계가 의심이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도 이 인간아 성적 학대를 여기다 갖다 붙이냐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는지 수준미달도 이런 수준미달이 없다 아누아 장경태야 넌 답이 없다 저런 게 국회의원? 국민 대표 에라이 자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성적 학대면 민주당 평소 하는 짓은 성적 연세 살인 정도 되나 보네 자 이런 애 또 공천하면 민주당은 가망없다 컷오프해라 자 그래서 아니 국민들 보기에도 아니 보는 내가 창피하다 보는 내가 민망하다 이 정도의 발언을 국회의원 배치된 사람이 정말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수준입니다 아니 이건 사실 국민들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 아닙니까? 뽑은 국민들을 욕먹이는 이런 발언이죠 다음 선거에서는 좀 제대로 뽑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